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이달 말출하를 시작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10일 생산기지인 안동엘하우스를 공개하고 자체 개발 생산한 스카이코비원에 대한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접종은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스카이코비원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지난 3월 질병관리청과 스카이코비원에 대해 총 천만 회분의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스카이코비원은 비렛멜린다게이츠 재단과 전염병의 방백신연합으로부터 개발비 지원을 받고 미국 워싱턴대학 약흑대 항원디자인연구소의 하우원기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면역증강제 AS03을 적용해 개발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장기간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합성항원 플랫폼을 적용해 새로운 백신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2도에서 8도의 냉장 유통과 장기 보관이 가능해 국내뿐 아니라 적외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